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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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자 1성벽 뚫고 2성벽 뚫고 2성벽 뚫고 3성벽으로 들어갑니다. 1성벽 격파 2성벽 격파 3성벽 격파 이제 본성으로 들어간다. 점령하면 이 구역은 이제 우리 것이다. 하이빔. 바이빔. 야 베이징 아주 그냥 훌륭하게 난리 찼다 하나의 유닛은 모든 미니시엄을 사용했군요 자 이제 들어가볼까 성문을 열어라 도착 오케이 바로 문 닫고 자 돌입준비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아들을 때려잡고 어디서 쏘는거야 누가 쏘는거야 얘들 빠져 이 아들은 또 어디가 나는 전군을 호출한적이 없는데 정렬 돌입준비 자 성명 뚫렸고 들어가자 중국 수도공격 야 어디가노 이거 어디가니 엄청나게 타냐 엄청나게 타냐 초전 작살이 나는데 야 몽땅 죽여 한 마릇이 타냐 한 마릇이 타냐 자가네 아이좋아 아이좋아 야 안에 혼란의 도관인데 그냥 학살당하고 있는데 사냥을 시작한다 BM조선 착오가 없어 사냥을 시작한다 나들에게 적이란 개념은 없다 그냥 사냥감일 뿐 우리에게 상대가 될 것 같은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썰리는거 우리 휘둘릴 때 저기 그냥 훅훅훅 날아가네 잡아 죽여 한 마릇이 타냐 한 마릇도 살리지 마라 인간 사냥 아까 우리 괴롭혀던 친구들 맞지 이거 아 잘가 응 잘가 호랑이한테 물렸어 다행이다 얘를 혼자 뛰어들어간다고 상관없어 핵 잘 싸웁니다 다 잡아 죽여 샵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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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 날라갔잖아 야 그래도 자금통 보이긴 하네 끝났네 꿈도 희망도 없네 이제 망했네 지금 중국 거의 폐망이구만 야 여기서 뽑을 수 있는게 뭐가 어마어마하다? 뭔가 뽑을 수 있는게 어마어마해? 굉장한 친구들이네 여기는 진짜 아깝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야 뭐야 이게 야영지같은건가? 뭔가 엄청 올려주네 야 거의 말랩을 만들어줘 거의 우리 한성부에서도 저 야영지 있나? 있으면은 차호갑사 말랩차호갑사 뽑아낼 수 있는거 같은데 외국의 신기술이 라아주 효과적이고 한개 타크 다 올려갖고 한번 봐야겠다 한개 타크 다 올려갖고 한번 봐야겠다 이거 없어요 한번 볼까 이런게 있긴 하거든 실제로 뭐 있긴 한데 별다르게 쓰고 있는데는 또 없어요 별다르게 쓰고 있는데는 또 없어요 별다르게 쓰고 있는데는 또 없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거 같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거 같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거 같아 멍리로 욕심 명조가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났습니다 옛날에 명조가 이만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울상하다 울상해 어쩌다 우리의 명조가 저래됐구나 어쩌다 우리의 명조가 저래됐구나 그냥 아저씨가 무슨 죄를 진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도대체 이곳에서 일어내려 도대체 아들끄러! 목적지에 찍혔어! 뭔 짓걸리를 했길래 뭐냐 명조가 작살이 났어요 섹쇼이 고메이레요 거의 찢어졌습니다 고메이레 되죠 고고 섹쇼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그치? 웃기다 웃기다 뱅장이 지금 명조 꼴이 우수구만 어쩌다가 명조가 외래에요? 방탈이 나버렸냐 전만 인수가 안되네 그러면은 전만 인수를 해 우리와 함께하라 그렇지 너희들의 사병들은 다 우리꺼야 그냥 너희들이 그냥 집에 가야될거 같애 그대로 가방 사가 지금 뭐 전시마시 매수당하는데 뭐 다 야 다 돈받아 전시마시 배신자야 이거 오오오 여긴 버텼어 자 말랩 들어가신다 입 열어라 말랩 들어간다 하하 역시 말랩양반 이게 짬이라는 겁니다 또 병사 갈렸네 야 야 야 야 야 병사 다 통합해 전부 묶어 다 합치면은 지금 여기하고 해볼만한 병사가 돼 전만들 전만들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병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3개사단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쪽에 3개사단이 생겼어요 와 창조경제 가해 하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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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본문 구절구절 쓰미카를 찾아봐 다른 곳에는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대략을 생각합니다 군사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장인, 수미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잠이 가라하여 시간은 오래된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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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가 드디어 될 짓이 아닌 자 오늘의 아마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전투 스펙하게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조가 또 될 짓이 아닌 전투를 또 걸어주시는구만 어 기마대한테 건병대가 달려드는건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고병대가 기마대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사업용 아 아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너희들은 절대로 밟아선 안될 땅을 밟았다 조선의 땅을 밟다니 너희들이 괴물을 깨운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조선과 접촉해서는 안되었었다 우리 조선은 근 몇년간 중국의 신화국으로 있으면서 각종 수모를 당했다 이제 우리는 돌려줄 것이다 명조에 한 명의 병사까지 모조리 쓸어낼 것이다 진고나라 명조는 우리를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수 없을 때 마음이 괴물을 깨우는 것이다 이것은 운명을 낳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만주 벌판에서 기마대하고 맞짱을 뜨는건 정말 미친짓인것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될 짓거립니다. 하지만 상대편에 기마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죽음을 자취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냥 게임에서 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쓸어버려. 심지어 내리막길도 한길이군요. 그냥 다 썰릴거 같네.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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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넬스 타임. 우리가 내리막길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적은 다 죽을건데. 농땅 죽여! 호위에서 말려 죽여라! 창병대한테는 검병대를 매치시켜줬고요. 공병대한테는 창기병대를 매치시켜줬습니다. 검기병대하고 창기병대의 차이. 검으로 죽여주마. 검사는 죽어도 우리 정규병은 한참 있다. 상성이 좀 안좋긴 하네. 하지만 이따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저희들은 정말 확 밀릴거야. 이런식으로. 한곳에 밀려버리면은 다른곳은 똑같이 밀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죽여라! 아이고 우리가 내리막길이네? 잘가! 굿파잇! 이러면은 이제 클난거지. 게임 터진거지 그러면. 이러면 그냥 게임 터진거야. 양사이드로이씨 뭐냐. 기병에 속하신다? 아닌 놈은 다 죽는거지 그냥. 그냥 다 죽는겁니다. 승리! 빅하 BABAB. 깨 sourd 게임 터진래. ד truth. 될것이ена. 안 proveれ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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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한척 두척 비오는 날 어 BM조선의 한척 두척 명나라함대 약 10척이상 빠바밤 아 야 엄청난 수량 봐 큰 배도 엄청 많아 야 명나라 보소 우리 한대 보라고 두제 두대밖에 없어 중척이 다야 야 물량 봐 아 우와 가까이 온다 준비 전반에 왜 가로 안 붙어오지 어차피 어차피 불화살 비오기 때문에 안 먹히고 가자 싸각이야 날려버려 친구들 적들을 몽땅 부서라 어선태 침묵 어선태 야 중국 불법어선 나왔다 우리 해안경비대한테 걸렸다 지금 중국에 불법어선이다 불법 조업하는 놈들 우리 지금 뭐냐 조선의 해안경비대한테 걸렸습니다 중국에 불법어선이다 중국에 불법조업선이 나타났다 중국에 불법조업선이 나타났다 야 막 저기 막 죽창 던진다 지금 쏴버려 야 꽃게 훔쳐간다 잡아라 빨리 영덕되게 막 덮기고 있다 지금 야 물량 봐 야 뭐야 저렴 많아 야 이거 버티나 와 뚜들겨 막고 있네 야 점마들도 이거 뭐냐 함대가 있기는 해 야 점마들도 이거 뭐냐 함대가 있기는 해 야 점마들도 이거 뭐냐 함대가 있기는 해 야 점마들이 중국해군까지 같이 들고 왔네 야 나랑 점마들은 중국해군까지 같이 들고 왔네 야 총 쏜다 미쳤네 인마들은 총을 쏘네 억지않아 미쳤네 인마들은 총을 쏘네 마이 로즈 그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를 활 쏘는게 전마들은 총갈기고 있네 야 쓸데없이 저런건 훌륭해 야 쓰레 없이 저런건 훌륭해 야 쓸데없이 저런건 훌륭해 우리는 활인데 전망도는 총알기고있어 미쳤나봐 와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네 와 중국대포 핵세 저거는 조총 쏜단 말이야 미쳤나봐 야 우리 해안경비대 박살났다 제작자가 중국팬이 맞는거 같아 심지어 일본도 함선에서 조총을 쏘지 않아 근데 중국만 조총을 쏴 지금 fazendo 해군본부 연락드 Experience tweets 준비 한 대 보내라 그래 와 고종파괴보석 우리 무용로를 끊고 지금 뭐냐 저기서 꿀을 빨고 계시네 야 해군부부 연락드려서 임금병력 다 모아 조선의 수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갈게 줘야겠다 증강할 필요도 없을까 근처에 다 있어 대기하고 있어 우리의 무역선을 해안 수체를 건드리면 우리의 정규부대가 출동한다 음 엄청나 너희들 뻔이야 물량군 니들끼리 자폭해 너희들끼리 자폭해 너희들끼리 자폭해야해 아이차 싸운다 야 너희들 살렸네 살았네 또 살기는 사랐네 전쟁선포 이야아 훌륭해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싸우자 일본인가? 아직 일본하고 지금 쿡착쿡착 해보고 싶진 않은데 방금 누구 할복 시킨거 같은데 이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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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인마는 우리거 안받을거고 매수해가 끝장네 그냥 여기 바로 인수받아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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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마들이 좀 있는데 아 전마들 통두치라 하면 안 재미있을까? 통두치라 하고 막 이러면 칠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아들하고 다 싸우자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다 두들겨 잡자 그냥 여보세요 랩국어 4명 첫째 중국 괴명했는데 뭐 다음 나를 우리 지금 뭐야 무용로를 저기 어떤 정신나간 이상한 친구가 건드리고 있다는데 손 보고 도너! 죄송해요! 도너! 죄송해요! 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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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남은 거 있지 않나? 우리.. 소방사 병력 옮길 때 쐈던 거 여깄네 어딜 이제 귀환해 빨리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 된 거 같은데 이거를 빨리 안 먹네 절차가 오켓다 고메 하이수이 다시마시라 야가 빨리 장군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수를 해 먹는데 절차니 고메이레오 도노 스미야카니 도노 콩무니고자 절차니 고메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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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리하고 여러분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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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